우리는 이제 쓰레기가 우리의 삶을 망칠 것이라며 환경보호에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배출을 하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사용하려 하죠. 물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느정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리배출과 모든 친환경적 행동들이 진짜 자연에 좋은 걸까요? 비닐을 분리배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환경을 살리는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먼저 오늘 영상의 중점이 될 플라스틱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열과 압력을 가해 자유롭게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인 플라스틱은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플라스틱 호스에서 유래했죠. 19세기 산업혁명 시기 화학공업이 발전하며 수많은 물질들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플라스틱도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플라스틱들도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보면 꽤나 골치 아픈 소재가 됩니다. 물론 플라스틱 중 일부는 재활용을 해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처치곤란한 것들도 꽤 있죠. 모든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악질은 바로 폴리아마 비닐인데 마트나 제과점 등 다양한 가게에서 포장지로 쓰는 소재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바로 우리가 흔히 PVC라고 부르는 그것이죠. PVC 소재가 제일 악질인 이유는 처치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면 우리 몸에 해로운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이중삼중의 과정을 거쳐 소각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죠. 부식성이 매우 강한 탓에 재활용도 불가능하며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들어갈 경우 다른 플라스틱의 재활용까지 방해하는 소재가 바로 PVC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료전지의 형태로 탈바꿈해 고체 연료가 되는데요. 하지만 PVC가 섞여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플라스틱보다 염소 함량이 높은 것이 PVC의 특징인데 염소가 소각되어 수소와 만나게 되면 염화수소가스 즉 염산의 주성분이 발생합니다. 염산은 부식성이 매우 강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장설비 등도 망가지게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PVC 소재의 원료인 염화비닐과 PVC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가소재도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염화비닐은 일군 발암물질이며 과거 가소재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즉 환경호르몬이 분비되는 소재가 사용되었다 해서 유해성 논란이 있었죠. 물론 PVC 자체는 염화비닐과 달리 발암물질이 아니며 식용랩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가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PVC는 우리 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짜장면 배달을 시키거나 마트에서 고기만 사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PVC램인데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매출 10억 미만의 사업체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등등 덕분에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죠. 잘 들러붙지 않고 습기가 차지 않아 음식을 보관할 때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VC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PVC 포장제의 사용량은 4727톤 2020년에 사용량은 3634톤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PVC 쓰레기는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PVC에 대한 답은 없는 걸까요? 환경을 최대한 덜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PVC를 사용하려면 절대로 이 비닐을 재활용하면 안 됩니다. 깨끗해서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해 비닐로 분리 배출하는 분들도 있는데 PVC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다른 플라스틱의 재활용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둔다면 아마 여러분도 조금은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PVC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 가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현재 PVC를 대체할 최상의 재료는 바로 가정용 PE랩 즉 폴리에틸렌 소재의 비닐입니다. PVC와 비교했을 때 단점은 가격이 조금 더 나가고 포장이 PVC에 비해 불편하다는 점인데 환경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PVC랩과는 달리 분리 배출도 가능하며 이미 가정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현재는 PVC에 비해 PE 소재의 랩이 단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장이 확대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마도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이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반기를 들고 친환경 정책과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지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 아닐까요? 세상이 변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PVC 포장제가 아닌 다른 소재를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